안녕하세요. 오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WM 사업부라고요. 자산관리 쪽의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환율이라고 하면 달러원, 원달러 환율을 제일 많이 보죠.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비되는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성장을 할 땐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소비하는지, 그 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하는지, 이 세 가지 소비, 투자, 수출이요. 결국에는 그 나라의 성장을 결정짓는 3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나라는 소비가 강할까요? 아니면 수출이 강할까요? 소비가 강하다는 건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수로 성장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소비보다는 수출이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체의 내수는 약하지만 소비는, 해외에 있는 소비 수요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마 주제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입니다. 무역 흑자를 내는 그런 국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에 굉장히 많은 페이보를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 누군가 다른 나라에 있는 소비 수요, 그쪽의 우리나라 제품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줄 만한 소비력이 있는 국가, 그런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나타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 소비의 거의 화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소비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전체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굉장히 강한 소비를 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드리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드리게 되면 무엇으로 사드리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돈인 달러로 사드리게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 화폐의 단위인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투자, 수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업들이 초기에 이 신흥 국가들은요, 돈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공장 같은 걸 세울 수가 없어요. 설비 기계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마구 돈을 찍어가지고 만든 돈으로 다른 나라 설비를 사올 수 있냐 그렇게 못하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이런 걸 차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 빌려온 돈으로 해외에 있는 그런 설비 기계들을 사와서 여기서 물건을 우리나라 노동력이 들어가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수출하는 구조죠. 자,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는 신흥 국가들은요, 대부분 다 달러를 빌려오게 됩니다. 전세계 금융거래죠. 금융거래라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영어로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이 전세계 금융거래 파이낸스의 거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기본이 되는 그 돈, 그 달러의 가치가 움직이고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세계 경제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중에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굉장히 많은 거래와 원조를 늘리면서 전세계가 이 달러에 흠뻑 젖게 만들었던 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1970년대예요. 중동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중동에 있는 에너지인 원유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유 거래를 갖다가 중동 국가들이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이 하나 걸었던 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중동에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유의 거래를 달러로 하게 해줘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 냅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원유가 요즘 국제유가가 얼마죠? 그러면 1배럴에 70달러요, 80달러요,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바꿔보죠. 원유 1배럴에 몇 N이죠? 앗, 이렇게 되죠. 계산기 이렇게 찾아요. 외지는 1배럴에 몇 유로죠? 모릅니다. 1배럴에 몇 원이죠? 모릅니다. 이건 뭐로 의미하냐면 원유 거래는요, 원유의 결제는 달러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원유의 결제가 달러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함의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자, 봅니다. 우리가 원유를 사고 싶어요. 그렇죠? 원유가 전 세계 경제를 추동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원유를 사고 싶어요. 그럼 원유를 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달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산 다음에 그 돈으로 원유를 사야죠. 자, 우리는 미국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유를 사고 싶을 뿐인데 미국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래에서도 달러를 사서 그 달러로 원유를 사야 되죠. 달러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존재하고요. 달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유자재를 쓰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조를 통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스며들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그거죠. 원유의 결제. 우리가 결국엔 2차 산업혁명 이후 2차 3차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원유라는 에너지원을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달러를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만큼 달러에 그냥 젖는 게 아니라 흠뻑 젖게 만들면서 이 달러가 자연스럽게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에 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달러의 패권이 한 번 무너진 적이 있는데 그게 1971년도입니다. 1971년도에 미국의 적자가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적자가 심해지게 되면 이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조금씩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가 중심이 되는 통화체제. 이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달러가 흔들린 적이 있지만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달러가 강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나라의 통화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그 가치를 결정할 때 결국에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이 두 가지가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잠깐 볼게요. 특정 국가의 금리가 높습니다. 그 금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할 때는 그 나라 통화를 사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달러를 사서 들어가서 그 금리를 먹으려고 할 겁니다. 맞죠? 하나 더. 특정 국가의 성장이 얼마나 강한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차별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아시겠지만 미국은 혁신의 국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 혁신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잘 아는 판 같은 그런 빅테크 같은 경우도 다 미국에서 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차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차별적인 성장의 과실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산,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 자산에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달러를 사서 그 나라의 통화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생각해보죠. 미국의 성장이 강하고 미국의 금리가 높잖아요. 이때 달러는요. 다른 통화대에 비해서 차별적인 패권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가 1990년대가 그랬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7년 하면 우리는 어떤 게 떠오를까요? IMF 외환위기 떠오르죠. 그런데 그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아시아 4마리 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공업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굉장히 강한 패권을 갖고 있었던 국가가 일본이었죠.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이면에는 90년대 내내 굉장히 혁신적인 흐름으로 뉴 이코노미라는 걸 만들면서 강세를 보였었던 미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달러와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강했었죠. 그때 달러의 위상이 또 한 번 강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를 갖다가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다. 이게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페트로 위안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은 여전히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 에너지 먹는 하마가 결국엔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할 거고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강할수록 원유를 많이 사들이게 될 거잖아요. 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이걸 사들였을 때 훨씬 더 위안화의 사용의 폭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강해질 때는 모든 사람이 원유라는 에너지원을 거래를 할 때 달러를 통해서 거래를 했잖아요. 이 흐름을 중국 위안화가 조금씩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 위안 시스템이 조금씩 등장했던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힘을 가한 게 러시아였죠.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진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G7 국가들이 봉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러시아를 봉쇄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G7 국가들로 원유라든지 에너지를 수출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수출하기 힘들어지게 되면 다른 루트를, 다른 판매 루트를 찾게 되는데 그게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럼 중국 쪽으로 루트를 바꿔버리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달러로 사지 않고 위안화로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페트로 위안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거래가 달러보다 더 많이 시행이 되는 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봤었을 때는 위안화의 쓰임새가 조금씩 더 강해지면서 위안화에 대한 쓸모가 생겨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달러보다 위안화를 많이 쓰게 되면 위안화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위안화의 사용이, 그리고 위안화의 위상이 과거보다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달러가 갖고 있는 그 기축 통화라서의 강한 패권 이게 과연 그러면 급기야는 위안화한테 바뀌게 되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전 세계 무역 결제 거래 있잖아요. 중국만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이 무역 결제 거래에서요. 중국 위안화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두 자릿수가 채 되지 않고 한 자릿수에 불과하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요. 특정 국가의 통화가 패권 통화가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딜레마? 이게 뭘까? 잠깐 생각을 해보죠.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려면 그 통화가 신뢰도가 되게 높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신뢰도가 높으니까 기축 통화가 될 수 있겠죠. 하나 더. 그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통화가 미국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딜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딜러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딜러가 해외에서 널리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뢰가 높으려면 공급이 많아야 될까요?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마구잡이로 딜러가 쏟아져 나오면 딜러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면서 신뢰가 떨어지게 되겠죠. 맞죠?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으려면 딜러가 많이 쏟아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세계가 쓰고 있으려면. 그러면 딜러는 공급이 많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공급이 적게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서로 말이 충돌하죠. 이게 트리핀의 딜러입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국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가 무역적자를 겪어야 돼요. 무역적자를 겪어야 다른 나라 물건을 사면서 달러가 해외로 나가야 그 나라 돈이 널리 쓰이게 되겠죠. 그런데 무역적자를 미친듯이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그 나라 돈이 신뢰도가 높을까요?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달러가 중심이 되는 패권이 있었다가 이 패권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역적자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 트리핀의 딜레마가 심각해지면서 달러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1971년도 8월 15일에 있었던 이른바 닉슨 쇼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달러도 그런 어려운 시험을 한번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